드디어 감자다 중짜 대짜 시키려다가 대짜 다 못먹을 것 같아서 많이 먹으면 안돼서 중짜만 제가 한번 먹겠습니다 중짜는 양이 진짜 많아 보여드릴게요 가격이 26,000원 다이어트 중이라서 중짜 맛있겠다 살이 진짜 많아 살이 진짜 많아 국물 국물 좀 넣어야죠 국물 좀 넣고 아 배불러 아빠가 요즘 먹방 감자 땅 아니면 그거 먹는다고? 근데 이게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우 진짜 맛있다 이 감자 땅은 진짜 그 손만 있으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솔직히 여기는 여기 진짜 맛있어요 콩기밥 있어요 여러분들 어 내 밥도 해놨어 밥은 지금 먹으면 안돼 왜냐면 지금 먹으면 고기 하나를 더 못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먹어버리고 지금 먹으면 고기 하나를 더 못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먹어버리고 여기 이게 이름은 까먹었다 이름은 뭐였더라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살 레전드 살 레전드 살 레전드 보이죠 여러분들 어 와 살 레전드 잠깐만요 근데 이게 살 없는데도 있어 뭔지 알죠 뼈만 뼈만 이렇게만 있는데도 있어 이거 여기는 괜찮은거야 여러분들 어 살 원래 진짜 적은데도 있어 내가 감자탕 많이 먹어가지고 왔는데 밥은 지금 지금 기다리고 있어야 돼 밥은 지금 먹으면 안돼 아 반찬이 필요 없다니까 진짜 감자탕은 반찬이 필요가 없어 내가 진짜 맨날 먹으면서 감자탕은 반찬을 먹은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있으니까 계란 계란 하나 먹을게 메추리알 딱두기는 인정 와 감자 일로와 아 뜨거 아 아 뜨거 아 아 아 야 국물이 뜨겁네 이거 조심해야겠다 와우 뼈 얼려오세요 뼈 얼려오세요 뼈 얼려오세요 자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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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뜨거운거 감자는 뜨거운데 고기는 안 뜨겁냐고 뜨거워요 근데 계속 먹어져요 그 감자가 뜨거운게 아니라 그 국물이 뜨거웠어 국물이 감자탕이 감자탕이 먹어도 먹어도 맛있냐 어떻게 안질려 삼겹살이 똑같은거 같아 뼈 뼈야 일로와라 와아 자 뼈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자 지금 뼈가 또 왔습니다 이거지 이건 살짝 아 살짝 살짝 할게요 아까 그거보다 살짝 할게요 살짝 할게요 아 이거 오 야 이거 감자 와우 와우 이거지 와 감자 이거 한입에 먹어야지 뼈가 없나 아 여깄다 살았다 일로와라 어? 뼈가 없네 이제 아 아니 볼 수 없다고? 이게 끝인데 아니 아 아 아 아 아 불러서 밥 좀 먹을게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감자 필수야 감자 딱 넣고 감자 넣고 그렇지 좋아 좋아 최대한 고기 고기 그렇지 고기가 없나? 이거지 감자탕은 아닌가? 난 감자탕 이거 때문에 먹는데 난 우거지도 좋은데 감자랑 으깨서 먹는게 맛있어 밥은 제가 많이 못 먹어요 여러분들 음 음 밥은 제가 많이 못 먹어요 여러분들 음 음 셋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마지막은 재료 콜라 끝 아 아 배불러